기원하면서 화평교회 김광림 목사님께서 대가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렐루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더 지금 마련을 위한 열린 마당 음악회로 허락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탑골 선교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주한 행사가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시간시간 은혜가 늘게 하시고 말씀을 증가하실 주의 사자 장종에 풍부셔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부의 모든 순서 우리의 입술로 또 몸짓으로 모든 걸 동원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불릴 때에 온문이 열려지며 모든 사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 순서에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악한 걸 수박에 등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금방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마주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하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